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후보 사퇴와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지만 단 하루를 못 넘기고 이렇게 개무실을 당하니 오히려 당황스러운 지경인데요.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표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단일화 대신 사퇴 후 지지선언, 조건 없는 지지선언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안 대표 측에 어떤 지분도 주지 않을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는 공동대표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설명 과정에서.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협의의 대상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합당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합당이 되더라도 우리 이준석 대표 단일 체제를 쭉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거기에 변화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 그래서 최고위원직 두 자리를 국민의당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맞는 보도입니까?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그 제안도 당 차원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협상단이라는 게 정권을 위임 받은 적도 없고 그건 일단 과정이 있어서는 저쪽으로 당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지역에서 공동위원장 둔다 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최고위원 두 자리 준다 이런 얘기는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말씀이시고?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국민의당에서. 그거야말로 당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한마디로 국물도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라고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당 1인자인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2인자인 김기현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윤석열 후보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당제가 소신이라며 두 가지 개혁안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정당명무식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 투표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건 본인 생각일 뿐이라고 가볍게 밟아버렸습니다. 정치 당연히 개혁해야죠. 그런데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죠. 뭐든지 바꾸면 개혁은 아니잖아요. 대학도 있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 했었던 말은 자세하게 말씀했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저희들이 후보 통합 야권 통합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무슨 아무런 조건 없이 이번에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또 더 논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조건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아니고 명분이나 가치의 측면인데 거기에 관해서 옆에 있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답변을 안 하시고 그렇게 기자회견이 끝나서 그래서 원내대표께 여쭤보는 건데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얘기를 하신 거니까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하고 우리가 야권 통합을 할 때 그런 논의를 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이번에 후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서 합쳐진 것이니까 그 문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보 사퇴와 단일화를 선언한 지 단 하루 만에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안 대표를 개무시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미 예견됐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에 공동 발표문조차 챙기지 않고 등을 돌려버린 윤석열 후보의 태도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의 정치개혁안에 동의하는 거냐는 기자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던 윤 후보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가치도 철학도 심지어 신뢰도 없는 단일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야합이라고 부릅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지지그룹은 오늘 안 후보가 당원과 지지자를 배신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김만의 국민의당 대외협력지원단장은 급기야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원과 지지자를 배신하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를 배신하는 웃픈 장면입니다.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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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